삼성과 LG, SK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연봉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들의 개별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연봉 공개를 하는 기업은 179개사, 530여 명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산업부 염현석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연봉이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들 연봉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오늘 대기업들이 속속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누가 가장 많이 받느냐, 이걸 것 같은데요. 누가 가장 많이 봤던가요? 네, 일단 먼저 지난해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입니다. 최 회장은 지난 1년간 재판 때문에 그룹 일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에서 112억 원, 또 주 SK에서 87억 원, SKCNC에서 80억 원, SK하이닉스로부터 22억 원을 받아 30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입니다. 정 회장은 현대차로부터 56억 원의 연봉을 받았고, 현대제철로부터 42억 원, 현대모비스 42억 원 합치면 150억 원 가까이 되는 연봉을 받았습니다.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차로부터 18억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엄청나네요. 10억 원 정도면 명함도 못 내밀겠습니다. 삼성그룹 임원들, LG그룹 임원들의 연봉도 궁금한데요. 구조 계열사별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오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삼성그룹의 등기 임원 3인방, 권호연 사장을 비롯해서 3인방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역시 적지 않은 액수인데요. 먼저 권호연 삼성전자 사장이 67억 원, 신종균 사장은 62억 원, 윤부근 대표이사가 51억 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조금 특이한 것은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실장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만 근무를 했는데 39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박종우 제1모직 전 사장이 31억 원을, 박상진 삼성SDI 사장이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LG그룹의 경우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주 LG로부터 43억 원을 받았고, 구본준 LG전자 대표이사는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LG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G화학은 박진수 부회장에게 1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액수긴 합니다만, 3개월 동안 일을 해서 3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은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삼성과 LG그룹들의 연봉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이 밖에도 눈여겨볼 만한 기업들,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일단 연봉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봉 순으로 보면 박창구 구모소 교학 회장이 꽤 많은 액수를 챙겼습니다. 지난해 42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실적 악화를 감안하면 조금 많아 보이는 액수입니다. 포스코 정준향 전 회장도 19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고,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이준호 COO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분은 각각 21억 원과 43억 원을 받으면서 대기업 그룹 오너 수준의 연봉을 챙겼습니다. 이 밖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10억과 27억 원을 받아 40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돈빈 회장과 신교코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롯데제과와 롯데쇼핑에서 각각 29억 원과 20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정경련을 맡고 있는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GS건설 등에서 70억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많은 안 좋은 뉴스들이 들렸던 기업들은 과연 어땠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면 STX나 CJ도 머릿속에 지나가는데 그쪽 기업은 어떻습니까? 먼저 워크아웃 중인 기업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경우 워크아웃임을 감안을 해서인지 연봉이 5억 원이 넘는 등기사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파산 절차를 신청한 등 꽤 이슈가 많았던 STX의 경우 강덕수 전 회장에게만 6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재판 중인 이재현 회장은 CJ와 CJCGB 등 계열사에서 47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자리가 자리인 만큼 마땅히 많은 보수를 가져가야 하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돈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명석 기자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연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